지난 14일, 2024년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해단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해단식은 마포구청 재해방지센터에서 열렸는데요.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4일, 2024년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해단식이 개최됐습니다. 해단식은 마포구청 5층 재해방지센터에서 진행됐고, 오전 1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먼저 물관리과장이 풍수해 대책 추진사항을 보고했고, 이어서 박강수 마포구청장의 현판 제거 및 격려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진행된 해단식을 통해 더욱 쾌적한 마포구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또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